일단은 니네 알다시피 한양대가 지금 변화가 좀 있어. 자 이제 한양대 정복하기야. 내가 볼 땐 한양대가 올해 빌딩 한 건물 3, 4개 정도 지을 것 같아. 지원자들이 모의 논술만 7, 8만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10만이 본다고 치면 5명 중에 1명은 한양대 논술 보러 오기 때문에 아마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서 시험 봐야 되는 상이 버릇의 상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근데 한양대가 그래서 지금 작년에 거기 보면 2시간 줬다가 시간을 75분으로 줄였어요. 75분으로.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문제가 이게 1400자 쓰기였는데 1000자 중다로 줄였어요. 근데 이게 400자 줄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시간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모의 논술을 오늘 풀어주겠지만 모의 논술은 좀 쉽지만 언제나 이 대학들이 모의 논술은 패턴만 보여주는 거고 실제 난이도는 기출보다 훨씬 낮아. 그래서 그 모의 논술 내가 지금 풀었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 층도 있는 거 같은데 절대 그걸로는 못 붙어. 어쨌든 다시 한 번 말하면 한양대가 75분으로 줄였고 니네가 나대하시피 수능 제한등급이? 없어요. 없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한 칠판만이 좀 응시하겠지? 자기가 제한등급 하나라도 못 넘길 것 같다. 서울권 있는 대학. 무조건 넣어야 되겠지? 요즘 반수생들이 많이 노리고 있어. 반수생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한양대보다 밑에 간 친구들이 반수로 오래 그냥 한 번 써보려고. 수능은 대충 봐도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내신도 뭐라고 했냐면 출결 사항만 보겠다고. 됐지? 자 솔깃하지? 출석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자 집중해봐. 우리 한양대는 체인우습던 애들이 다 붙여야 돼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쳐줘. 농담이 아니고. 이게 우수 답안. 1등한 애들 답안을 읽어볼 텐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술이 뒤떨어지거든. 우리가 이걸 안 보고 답을 같이 찾아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딱 봐봐. 그럼 이게 왜 1등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지. 농담이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우리 2대 답안을 같이 읽어볼 거란 말이야. 2대 답안 읽어보면 우수 답안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 학생이 안 썼어. 이건 대학교에 와 썼어. 왜냐하면 딱 보면은 체인우처럼 썼거든. 농담이 아니고. 보면 알아. 그건 모르겠는데. 용어들 자체가 삭승이 쓸만한 용어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수 답안이라고 돼 있는데. 한양대 우수 답안이라고 2대 우수 답안 읽어보면 차이가 느낄 수 있어. 2대 답안은 우리가 말한 패턴 있지. 뭐 비교하면은 둘의 공통점 쓰고 이렇게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한양대는 그런 게 없어. 1등한 애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양대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수능 제한 응급이 없고 내신 출결 밖에 보지 않으니까 엄청 응신하겠지만 한양대가 역대 논술점 중에서 컷이 가장 높아요. 다른 대학들은 다 70점대잖아. 그런데 거의 90점대야 이거는. 오케이. 90점 한양대는. 문과에서 제일 높은 게 어디일 것 같아. 철학과. 한양대 철학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 수시 지원할 때 수시 지원 전략은 인원 많은 쪽을 지원하라고. 철학과가 높은 이유가 철학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아니고 인원 수를 좁게 뽑기 때문에 합격하는 애들의 논술 실력은 다 동일하거든. 합격자의 평균을 내보니까 인원을 조금 뽑으니까 10명 평균하고 2명 평균하고 누가 높아. 2명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럴 때문에 내가 정시처럼 한양대 철학과 인기가 없을 테니까 여기를 넣어야지. 라고 하면 제일 높은 값을 넣는 거야 수시에서는. 알지? 내가 눈이 전략 말해줬잖아. 한양대 넣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값 넣으면 안 된다. 점수 컷이 더 높으니까 그걸 알아둬야 돼. 오히려 상경계열은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80점대야 점수가. 난 수리가 자신 있다. 그러면 상경계열을 넣으란 말이야. 없으면요? 수리 자신 없으면 무조건 입문 넣어야지. 입문 넣어서 상경을 복수를 해야지. 들어가서. 오케이? 그 입문 중에서 낮은 값을 넣지 말라는 거지. 입문학부 중에서 입문 쪽에서 인원 많이 뽑히들 넣으라는 거지. 일단은 수시는 일단 수시는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니네하고 맞는 대학을 넣는 거라고 그랬지. 니네하고 시험 문제 패턴이 맞는 거. 그리고 한양대가 이렇게 90점이면서 제한 등급이 없다고 했는데 그 채점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채점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핵심 단어? 아 그거보다 더 심한 거. 그렇지. 시간 내 분량 못 채우는 친구들 일단 예선 탈락.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잖아. 와서 시간 내 무조건 쓰라고. 내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집에서는 꼼꼼히 원리대로 보려고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연구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시간 땡 재가지고 시간 안에 채우는 거. 미흡하지만 다 채워야지 채점의 대상이 되는 건 말이야. 내가 완벽히 알고 있는데 반도 못 썼어. 그럼 그냥 버려지는 시험이지. 버려지는 시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세 문제가 나오잖아. 꽈락이라는 게 있어. 두 문제는 100점이야. 근데 하나는 아예 못됐어. 그럼 이건 예선 탈락이라는 거야. 예선 탈락. 학교에서 예선 탈락. 얘도 몇 점으로 나와 대거든. 50이든 60이든. 그러니까 시간 내 쓰는 게 중요해. 그럼 그 7만 명, 8만 명이 왔을 때 얘네들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다 쓴 애들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들어가는 거지. 단어들. 키워드 넣는 거. 오케이? 키워드 넣은 애들에서 다시 또 추리면 문장의 논리가 좀 맞는 거. 한양대 웃음나만 보면 키워드는 들어갔는데 논리가 안 맞아. 약간씩. 그래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 그거 맨날 연습하잖아. 이거 논리 연습하는 거. 그렇지? 한양대 정도는 싹쓸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 90이 컷이라는 거 좀 알아둬라. 상경계열은 80점대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 채점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매년마다 수능 제한등급을 2등급 2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생들을 보면 국어점수가 높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을 완전히 버리고 한양대 올인하는 경우 그런 친구들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능도 좀 같이 공부해라. 우리 국어랑 수능은 별개가 아니지 않니? 봤을 때? 연관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어 또는 영어 우리 문과적 공부 같이 하라고 하면서 좀 논술 좀 했으면 좋겠다. 논술만 100% 파고들지 말고. 논술 당연히 우리가 전력 투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별개가 아니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또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카드들이 좀 많아. 거기 보면은. 7개 학교가 있어. 7개 무슨 7 뭐 어쩌죠. 아아 그래. 논술로 붙든 수시로 붙든 정시로 붙든 거기에 붙으면은 4년 동안 장학금 준다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일단 논술로 붙어봅시다. 붙어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정시 합격자 컷을 봤더니 자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봤더니 문과 쪽 1.2% 안에 들어야 돼. 1.2등급이 아니고 평균이 1.2% 이거 듣는 친구들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구경수 탐구 올 1등급인데 1등급 중에서도 98.8%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웃음 나오는 거지. 웃음만 나올 뿐이지. 웃음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논술로 한번 뚫어보라는 거지. 화장실에서 보더라도 진짜 운동장 바닥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만 상관없이 우리는 마쳐야 된다. 내가 오늘 희망을 줄게. 답안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왜 1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넌 왜 울어? 응 왜? 못 썼어? 아 지금부터 하면 돼. 우리 논술이 이게 왜 어려운 것 같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 근데 선생님 쉽다고 생각하면 그냥 쉬워질까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쉬운 거는 그 쉬운 게 가짜야. 그럼 쉬운 게 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노력해요. 본질. 기본. 논술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지금 영올림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을 열심히 파다 보면 당연히 논술이 쉬워지겠지만 쉬운 걸로도 안 돼. 한양대는. 쉽고 어렵다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논술하고 하나 되는 거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한다.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쉽다 어렵다 말해? 아니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매번 논술 시험지 볼 때 그냥 나는 지금 당연히 그 논리대로 기본적으로 가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벌써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보여. 절대로. 다시 한 번 십단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기본을 더 팔 때 기본에 더 충실할 때 오늘도 한양대 문제 풀어보겠지만 철저히 기본적인 문제야. 감히 말한다면 이거 거의 뭐 초다학교 수준이야. 우리가 이 문제의 영어를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다 논리로 다 푸는 건데 뭐 우리 혹시 얘기했듯이 뭐 인강을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게 있지만 모든 대학이 한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논술 문제가 다르지 않잖아. 똑같아. 조금 이따가 한양대 문제의 특성은 매년 바뀌지 않는데 그걸 얘기해 줄 거야. 한 문제를 내는데 천자, 천사백자지만 그 안에 똑같아. 비교랑 비판이랑 을 섞어놓은 문제야. 그리고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해결책까지. 우리 비문 비문하고 말하면 뭐야 이게. 문제의 제기형하고 똑같은 패턴이야. 한양대는 여태껏 쭉 그거야. 어렵지가 않아 지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봐봐. 인생에는 뭐든지 다 이게 쉬운 거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일단은 컷이 높지 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희망은 가져라. 1등 한 90점 맞는 애들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략을 짜서 지원할 때 낮은 과가 아니라 많이 뽑는 과가를 가져라는 거. 수리가자 하시는 친구들 수리 쪽에 지원해라. 한양대 수리는 상경결 수리는 지원자의 내가 볼 때는 한 1%도 거의 못 써. 맞추지 못해.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춤 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리는. 고대도 세뇌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춰도 합격이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수리 겁먹어서 지원 안 할 필요는 없어. 내가 1등급 정도 나온다. 또는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논술이 울려고 목을 매야 되는 이유는 정시가 이렇다라는 거야. 정시가. 오케이? 그 상경계열은 0.8% 0.8%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논술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 영혼 울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쉽다라는 생각으로 해. 쉽다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올 때마다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집에 돌아가서는 기본하라고. 기본. 정말 기본인지 한번 보여줄게. 얼마나 쉬운지. 자, 입문계 한번 붙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75분 안에 풀어야 돼. 시간 전략을 잘 짜야 돼. 은혜이 말했지만 75분이라는 시간을 할 때 천자지만 평상시에 천자 25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고 25분 천자 어 나머지 50분은 정확히 답을 찾는 게 중요해. 오케이? 또 한 가지. 채웠는데 답하고 빛나고 아무 의미가 없지. 내가 말했잖아요. 시험장 갔는데 받자마자 답을 쓴다. 이건 최인우섭 안 들은 친구들이지. 시험지를 받았는데도 펜을 놓고 나면 계속 시험지를 뜯어보고 있다. 얘네들은 쓰지도 않고 감독권에 와서 써라고야 쓰는. 최인우섭 들은 애들이야. 문제를 보는 거랑 문제를 보는 거랑 제시문을 보고 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쓰는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쓰는 거라는 말은 표현이 우리 이제 1등하는 애처럼 꼭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어요. 답을 채워서 글자 안에 채워놓으면 되고 시간 안에 채워놓으면 돼. 일단은 한양대 키워드는 이거야. 오케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쉽거든. 자 어쨌든 한번 문제를 봐봐. 왜 내가 이렇게 쉽다라고 말을 하는지. 자 자 입문 모의 1차인데 1차 봐봐. 문제부터 보라고 그랬지 문제. 자 문제를 먼저 보는데 문제를 보면 문제 1번 문제에 다 답이 있는 거다.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 문제네. 끊고 하고 엔드니까 한 단락을 만들어야 되겠지. 고 그럼 우리는 또 이론사 자 그리고 가와 나를 요약하고 이거 뭐야? 요약도 있지만 동시에 뭐야? 그렇지 이거 알아야지 무조건 제시문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건 비교 비교에는 우리가 크게 공통점하고 차이점이잖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풀겠지만 이것이 대비의 관계인지 라면과 떡볶이의 관계인지도 우리는 좀 이따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요약을 하고 요약한 것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뭐 하라냐 다의 상황을 비판하랜다. 자 달을 비판하래. 자 달을 비판하라. 간신 나라 충신 달을 비판하라. 그렇게 웃으니까 내가 간신 나라 충신 마이너스 어 자 그래 자 마이너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요 비판이라는 말 속에는 자 그러면 간신 배야 하나 더 간신 나라 충신 여기에 달을 비판하라고 했어. 근데 앞 플러스 어 이걸 바탕으로 그럼 얘네 둘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또는 이 비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굿 여기 비판의 내용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 한번 봐도 벌써 찾아냐도 금방 이게 쓸 답이 보이거든. 벌써 물이 몇 개를 봐야 되는가? 한 개의 휴면 안에 뭘 찾아야 되는가? 근데 이 두 개라는 것도 다 알다시피 뭐와 관련돼 있어? 가나와 관련돼 있잖아.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지 벌써. 자 우리 또 한 가지 여기까지 봤을 때 가나를 요약하고 바탕으로 달을 비판하라고 했지만 자 논리상 가나다 나오면 그렇다고 가부터 먼저 보는 바보는 없다고 그랬지. 가나다 중에서 훑어보고 쉬운 거를 기준 삼아서 나머지랑 얘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봤더니 두 개가 명백히 보여. 그럼 두 개의 내용이 가나 중에 하나 각각이겠네 라는 거 근데 가나 두 내용을 봤더니 두 내용이 서로 유사해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겠네? 라면 또 꼭 있겠네. 좀 달라? 그럼 대비겠네. 기준을 잡은 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뭐 이거 가부터 봤어. 가를 봤더니 나. 그러면 가를 보면서 나를 보고 다를 볼 때는 한양대는 지금 보다시피 뭐냐면 중심 하재는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이 둘의 관계나 세 개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세 개가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으로 아우르는 중심 하재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라고 그랬지. 어쨌든 비판한 후 가나를 요약하고 이걸 비판한 후 그럼 이게 또 이 하나 해달라고 만들어야 되겠지. 두 개 해달라.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이런 말 우리 안 해줘도 좋은데 그래 우리 학교에 가는데 무슨 말인지 봐. 가와 나의 관점을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가나를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라. 자 지원자들의 거의 90%가 자신 생각된단 말이야. 오 야 나 동물원 맨날 가는데 그래. 그때 아쉬웠던 게 이거였어. 동물원 이거 써야지. 라고 뭐 이런 동물 넣어주고 저런 이거 아닌 건 알지? 이건 아닌 건 알지? 자 다시 한번 여기 현혹되지 말아야 할게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했다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건 아니다. 요런 거에서 우리는 변별력을 내야 되는 거지. 자 그래 논리상 요 말을 넣지 않았더라도 우린 알아. 자 미래 동물원이 갖춰야 될 조건이란 말 속에는 뭐가 존재 돼 있어? 우리 자 가나를 일단 안 번다고 이게 없다고 치면 다의 내용인데? 그렇지. 일단은 그렇지. 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 동물원이 갖춘다는 건 현재 동물원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미래 동물원은 이거에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동물원 봤더니 예를 들면 동물원이 수가 적다. 그럼 미래 조건은 동물원 수가 많다지? 니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겠지. 동물원이 여기 깨끗하다? 그럼 반대. 좀 그러네. 지저분하다? 그럼 깨끗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닌 거지. 호응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호응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아는 게 문제가 뭐냐면 가나의 관점을 충족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동물원의 이 플러스 내용은 결국 뭐다? 가나의 내용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결론 들어와서 가나도 결국 뭐 플러스 내용이라는 게 굳어졌네. 됐지? 그러면 여기가 두 개의 내용이고 가나도 두 개라고 한다면 미래 동물원은 좋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영어를 뭐 이거 안 돼 근데.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이거까지는 알았어? 근데 쓰지 못했어? 가나를 못 찾았어? 얼어주고요. 잘 봐. 뚱뚱어리야. 그리고 여기 또 결정적으로 중심하지 비슷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의 단어들 요런 단어들 바탕, 요약, 비판 요거 동물원 그럼 이 전체의 글은 뭐에 관한 얘기야? 동물원에 관한 얘기잖아.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 다음 도대체 뭘 모른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세 번째니까 글자수 배분하는 방법 그러면은 천자잖아. 그러면 330 330 330을 쓰면은 세 개의 달라고 글이 아름답게 딱 떨어지거든. 오케이? 단락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지원자 중에 거의 1, 2%도 안 돼. 여기서부터 그래 먹고 들어가야지. 한양대 다시 작년에도 한양대는 결국 이거야.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결국 이 말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 해결책 뭐가 어려워 그건 뭐 다 한거지 뭐 자 그러면 가부터 보겠습니다. 뭐부터 보든 상관은 없어. 자 이제 제시물부터 또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쓰기 전에 계속 봐 단락수가 나오면 단락수 각각 단락의 수가 단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약을 하든 뭐 하든 간행을 쓸 때는 각각의 단락의 내용들에 핵심 언은 꼭 넣어서 활용하라고 근데 1등 답안 보면 그런 걸 안 넣었단 말이야. 그런 게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1등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글을 쓸 때 단락은 쓸데없이 넣지 않거든. 오케이 넣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이유가 간신 받지? 음 자 그것도 유심히 좀 봐두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읽고 나서 이 가를 읽고 나서 나와의 관계성을 또 생각해야 돼. 가 읽었더니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바로 니네가 생각한 거로 규정 짓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또 보고 둘을 비교해서 호응시켜서 그렇다면 둘이 소통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를 ABC의 관점으로 읽었지만 나를 보니까 호응이 안 맞아. 그러면 다시 나는 가를 제대로 안 읽었겠다. 라고 다시 또 맞춰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대로 독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할게. 그냥 바로 보자마자 정리한다. 체인 연습 들은 애들이 아니라고. 내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랬니? 퀴즈를 오케이. 퀴즈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라고. 이거 내용 짧고 쉬워. 한양대. 오케이. 근데 언제나 쉬운 거에 함정이 있어. 우린 정확해야 돼. 한양대는 정확해야 돼. 그러면 가에서 1 자 단락도 마찬가지고 제시문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 다시 또 비문학 논리를 적용해. 접속사 문장 특히 결론의 접속사 문장 반복되는 단어 그게 없다면 천문장 나머지는 동 뭐야 부연설명 동의어 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천문장 봤더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그럼 어느 단어가 어느 분이 눈에 들어와야 돼? 좀 큰 범위로? 그렇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게 인간과 동물의 아까 동물의 나왔으니까 동물 쪽을 보는 거야.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이게 A잖아. 큰 틀에 중심화질 것 같아 A는 비문학 논리 적용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소원하다. 소원하다 다른 말로 하면 거리가 좀 멀다. 멀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언제나 글을 읽을 때 주장 A는 B 잡았다. 근거가 뭔데? 그렇지. 됐어. 산업화 도시화 그러니까 제 너네가 그걸 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언제나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큰 틀에 중심화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지만 더 중요한 건 멀다. 거리가 멀다. 오케이? 포인트. 그 다음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이유든 뭐든 전부 다 부연 설명일 거야. 맹수의 예복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날로 위생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주거 환경이나 등등등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은 동물들을 심을 보다.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먼저 접한다. 이건 뭔데? 거리감이잖아. 거리감이잖아. 멀다. 직접 못 보잖아. 책으로 보는 거잖아. 이거 부연 설명한 거잖아. 핵심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산업화 도시로 인해서 멀어졌다지. 이게 이 첫 단락의 핵심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단락 봐. 접속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와 이것도 뭐야? 거리가 멀다야. 오케이? 그러면 이 단락이 앞 단락과 완전히 똑같거나 너는 머릿속에 읽으면서 근거가 살짝 다르거나 일뿐이겠지. 뭐 어떤 관점 안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관점 하에서 됐지? 자 영월 뭐 이것도 모르겠다는 건 아니겠지? 어 자 영월에 동물원이 없어 그러구나. 그쪽 동네. 그치? 아 서울 애들인 거 알 텐데 서울 애들. 영월에는 동물원이 없으니 대신 영월에는 자연에 있을 것 같은 그건 거리가 가깝다지. 영월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가깝다. 도시는 좀 멀다. 가까워서 이걸 몰랐구나. 어쨌든 거시기에 쉽다고 생각해. 그게 철학이야.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야. 뭐 순인가제. 아 근데 그 인생이 진리야.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쓴 그 아니 그 이틀 전에 밥을 먹으러 가서 동시에 내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왼쪽의 식당에 책은 왼쪽에 놓고 책을 보고 있고 밥은 먹고 있고 머리를 글을 쓰고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피가 나. 왜? 밤을 먹다가 혀가 이가 혀를 깨물은 거야. 그래서 깨우침을 얻었지. 이가 말을 하기를. 이놈아. 하나라도 제대로 해. 피씨가 그래서 한 2둘간 말을 못했어. 하나도 제대로 못한 놈이 동시에 3개라니까. 근데 그때 머릿속으로 쓴 글이 뭐냐면 이거야. 입은 왜 하나일까? 나머지는 다 2개인데. 눈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이 하나인 이유는 침묵하라는 의미인데 말을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야. 그럼 2개는 검은 걸 볼 수도 있고 흰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는 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진리라는 건 이것으로 이것으로 규정 짓는 순간 진리가 아니잖아. 왜? 싱티였어? 로얄젤이잖아. 이놈아. 귀도 마찬가지잖아. 우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쪽 귀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뭐가 진짜인지는 몰라. 코도 마찬가지잖아. 안 좋은 냄새도 갖다 대는 순간 좋은 냄새도 이게 선택을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맞다는 소리만 하거든. 그 순간 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진리는 눈, 코,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눈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내 눈을 보고 느낀 게 진짜 진리지. 내가 전달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밥 먹어서 쓴 게 내가 머릿속에 쓴 글이 그거야. 앞으로 나올 글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와 하나의 차이점을 계속 논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런 글입니다. 자, 하나나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여하는 단어로 나오면 읽어보면 논술 담아날 수 있어.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 나도 몰라 언제 나올지. 나 여기 지금 힘들어 나오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지금. 힘들어서 요즘 못 쓰게 있어.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저개발국의 경우는 어떨까? 여기는 그럼 봐. 이 말이 저개발국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야? 그렇지. 앞에는 산업과 도시회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 저개발국이 나왔어. 그러면 저개발국이 나와도 뭐야 결국은? 그렇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소원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서 읽어? 인애들이 왜 소원해졌는지만 두 번째 단어 끝까지 막 읽어봤더니 소원하다는 얘기만 나오지 왜가 안 나와. 두 번째 단어 끝까지 읽어보니까 르르륵 끝부분 한 남자는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에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에는 아주 가나다란 두 다리에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베스를 그렸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뭐 저 개발국에서 아이들한테 동물의 세계는 뭐 멀어져 이 말 똑같네. 멀어졌다잖아. 부연이 안 나와. 근거가 안 나온대.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단어는 꼭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세 번째 단어 봤을 때 근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딱 한 단어가 보여야 돼. 뭐 굿. 보호구역 게임 끝. 디엔 생각을 하고 읽으란 말이에요. 이 논점을 언제나 비문학이라는 글은 주장 근거 주장 근거로 가는데 이 한 덩어리는 선진국에 관한 동물과 인간의 소원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저 개발국의 아이 사람 인간과 동물의 소원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근거가 여기 있다면 이거는 이거였구나. 그럼 이 용어도 다시 본다면 이건 산업화 도시화로 살짝 용어로 바꾸면 인간의 인간의 이기적이든 뭐든 인간의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이라면 이거는 뭐니? 보호한다는 거는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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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그런 말 튀어나오면 안 되지 이놈들아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뭐 때문에 아니 이번에는 인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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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프리카는 사람들하고 막 사는데 위험하니까 아예 가둬둔 거잖아 거의 같은 맥락이야 근데 이거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인간들의 안전이라는 걸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 둘 다 공동 하나의 제시문이니까 어쨌든 멀어진 가장 큰 이유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건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지 인간중심적이야 오케이 자 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것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읽을 때 나 자 그러면 나에도 우리는 뭐가 일단 나와야 되겠니 중심하제부터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아직 이게 대비인지 라멘과 떡볶이인지 모르지 대비인지 라멘과 떡볶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저기 파래김 이게 근데 우리는 어느정도 알아야 돼 이게 라멘과 떡볶이인지 대비인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논리상 벌써 알아야 돼 라멘과 떡볶이야 대비야 응? 뭐? 라면 떡볶이지 라면 떡볶이 왜? 다시 한번 앞에 문제를 다시 봐 우리가 앞에 배우지 않나요 가 나 로 다를 비판해 그러면 다라는 한 개의 제시문 안에는 보통 하나의 관점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글 두 개는 유사한 관점이 해야 되는 거지 하나의 제시문 안에 서로 다른 완벽히 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 글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이거 이해? 우리 수없이 많이 한 건데 이런 논리를 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나 지문이 엄청 어려운 지문에서 애들이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 논리상 얘는 라멘과 떡볶이니까 인간과 동물의 관계 중에서 소원하다는데 약간의 근과 다를 뿐이겠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를 볼 때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소원함을 뭐하자 이제 가깝게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근거들을 가지고 반대로 나왔을 테니까 그걸 반대로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고 가야 되는 거지 영월 수없이 많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초대학 수준이라고 말한 거잖아 한 제시문을 비판하는데 이거 보긴 해야 되지만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나를 봐 나도 두 개의 제시문이 두 개의 달락이 나왔네 1 정말 인간과 동물의 관계인지도 한번 보고 대개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이를 취하는 것을 돌아오고 생명을 해치고 이런 말에다가 의미가 없지 우린 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계속 동물관계 얘기에 나오는 단어를 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는 말들이라 두루룩 이제 그런데 그런 데다 다시 메뚜기에서 메뚜기야 이제 동물인 거지 밤을 가로채고 누에한테는 옷을 뺏고 벌을 쫓아내고 꿀을 훔치고 더 심한 넘은 개미 새끼를 개미 새끼로 젖을 담 개미 젓갈도 있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개미로 젓갈로 담갔을까 그렇지 이건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영월에 먹을 게 없거든 가만히 영월에 먹을 게 좀 없어 이런 건 확실하네 이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다 말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그게 아는 게 쓸데없는 거 알고 있는 거네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을 읽으라는 거야 그 부분을 알지 그 부분을 자 봤더니 이 부분 봤더니 그건 뭐야 그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든 동물을 수단시하든 뭐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건 거리감이 있는 거라는 얘기겠지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수단시한다고 보면 되겠지 어쨌든 인간 중심이지 밑에 바트가 없지 똑같은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맨날 논술 봤을 때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거야 영월에 맞추면 이제 갔을 것 같아 한 단어만 또 골라봐요 여기서 하나와 비슷한 단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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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지는 거지 오케이 됐지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인간과 왜 그 단어를 봐야 돼 동물은 거리감이 자꾸 생긴다고 말하는데 가나 나나 누구 때문에 지금 인간이 인간 중심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하고 좀 다르다면 동물을 수단시하는 것과 더불어 가에서는 그냥 자기 인간의 편리 안전이나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거는 자기가 진짜 살아가려고 얘네를 이용하는 거 수단시하고 원래는 인간과 동물이 뭐 해야 되는 건데 함께 하나로 공존하는 건데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가와 나가 같은 관점인데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대비되는 건 이거란 말이야 얘네는 인간이 하나라는 걸 공존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럼 라면과 떡볶이 관계잖아 라면과 떡볶이란 동일한 관점인데 약간 성분 근거만 다른 것뿐 됐지? 그럼 이제 다를 안 읽어도 벌써 출은이 돼야 되는 거지 다는 얘네의 반대잖아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다의 내용은 동물원 얘기라며 이 동물원을 안 봐도 인간이 인간의 편리 산업과 도시화 되면서 편리를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정리시키고 했겠지 뭐 그렇겠지 2 그래서 이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여기에 나오겠지 동물원의 문제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동물을 수단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단시하고 편리하게 위해서 동물의 속성에 맞춘 친환경적인 그런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타일로 깔고 뭐 이런 거 전부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두었으니까 격리시켰으니까 공존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해결책은 끝났네 인간의 편리를 버리고 동물의 본성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라 우리 저기 아프리카 가면 사파리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집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면 답은 다 나온 거잖아 다른 거 쓸 일이 아니잖아 우리 다 안 읽어도 끝이네 뭐 그렇게 써야 정답이고 영어 이걸 못 쓰단 말이야 어 근데 뭐 다 읽어봐 그럼 다 다시 한번 우리 논술할 때 논술의 특징이 통합 논술이니까 재심을 근거를 잡은 걸 가지고 다른 재심과 언제나 관계성이 있다라는 논리 속에서 자꾸 보면 뻔한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논술이 수능 영역 중에 제일 쉬운 거지 이게 지금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안된대 이게 도대체가 왜 못 보는데 자 보시라고요 그러면 다 도 한번 읽어봐 확인해봐 그러면 다 정말 그런지 다를 봤더니 첫 단락에 눈에 들어온다는 건 뭐야 일단은 문제점 찾으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첫 단락에 1 자 인간 중심이라며 그러니까 또 여기 인간 중심 나올 거 아니야 인간의 시각적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물원의 시각적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보면서 끝부분에 언제나 정겹고 유쾌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용어로 바꿔봐 정겹고 유쾌함이라는 건 인간의 정서적인 쾌락 뭐 편리함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걸 바꿔보는 거야 두 번째 단락 안 해줘도 되는데 동물원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거 써준 거 보면은 이게 모의 논술이란 뜻이야 이런 말 왜 써줘요 이거 초단교구리야 이게 지금 실제 다른 데 이런 거 없잖아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은 무엇인가 그럼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찾았네 그럼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당연히 초단아빠 안 봐도 되는 건데 뭐 또 물어봐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은 감금, 억압, 인위, 야성을 잃어감 어쨌든 뭐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인해서 인간 야성이나 동물의 야성 들판에서 살아가는 본성이지 바꿔 이거 야성 본성을 잃어가는 거지 빠트 없잖아 세 번째 이런 상황은 동물들에게 뭐 스트레스를 준다고 돼있네 구체적으로 반대 계절에 살아야 되고 물리적 환경 자체가 반생명적 그들이 마운 철창, 시멘트, 인간의 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전부 다 가둬놓은 게 반생명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같은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 이거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반생명적이다 무엇이 그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뭐 환경, 인간이 만든 인위적 동물원의 환경이 딱 인간 때문이잖아 주요국 전부 다 그런 얘기야 사례들이야 맨 마지막 단락도 똑같은 얘기야 근데 글을 읽을 때 맨 마지막 단락 명심해야 돼 단락이 여러 개일 때는 언제나 맨 마지막 단락이 또 핵심이 있어요 결정타가 이래야 1등이야 이래야 100점으로 이걸 못 찾는 거지 명심해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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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언제나 끝부분에 가서 어느 게 눈에 들어가야 되니 자연이 동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당장의 편리함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그 비싼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관리병을 더 높인다 자 이렇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결국은 동물도 죽이고 그렇지 인간에게도 오히려 더 손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써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큰 틀에서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와 연결시켜서 하나는 뭐다? 인간 중심적이다 하나는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과 인간은 하나야 되는데 동물의 입장을 동물의 환경은 반생명적이다 라는 거 하나는 큰 틀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 편리성 이익성 이거 중심으로 동물의 의미가 만들어졌다 이 하나는 동물의 본성을 본성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따라서 이거 결론은 이 둘 다 로 인해서 동물도 인간도 마이너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해결책은 이거 버리면 되지 이거 살려주면 되지 요거는 가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는 나 왜 이건 나겠니 인간과 동물은 하나란 말이지 동물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 같으니까 그래서 공존의 개념이 나온 거지 그럴 때 반대로 동물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인간 중심을 버리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뭐 쓸 게 없네 그러면 답안 봐 일등한 답안 자 일등한 답안은 아 이거 가자가 떨어졌네 아휴 좀 이따 먹어야 돼 자 일등한 답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락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했어 빨리 찾아 자 제시문 가는 우수 답안에 써있는 거 답안 줘도 못 찾으니 뭐 어떻게 붙어 알아서 잘 찾아봐 몇 번을 초등학생님을 물어봐 알아서 잘 찾아보면 되지 제시문 가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 어린이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의 생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물원에 의한 위협이 사라진 대신 동물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 현실을 보여준다 자 일등이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건 다시 한번 꼭 중요한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차단되어 있다는 말을 잇지만 중요한 포인트인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봐 이걸 써도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거리감이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단 얘기지 두 번째 단락 보면 시작하는 부분 잠깐 봐봐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심은 다의 동물원은 현대사에서 동물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 향상이라는 뭐 이렇게 거리 얘기를 이지하고 있는 거지 그럼 거리 얘기가 나오려면 앞에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 이게 논리관계가 맞는 거지 알았을 때? 일등한 친구는 논리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야 나오는 대로 쓴 거야 지금 한양대 문제는 다시 한 번 말하면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의 예비, 전제를 준 것과 관련시켜서 문제의 구체화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럼 전부 다 호응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글을 쓸 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러나 꼭 들어갈 단어들 들어갔어 산업화 도시화를 살짝 무슨 단어로 바꿨어? 문명이라고 바꿨고 그 다음에 거리감이 있다는 말을 살짝 간접적 아까 뭐 저기 그 영화 뭐 책 이런 걸로 본다는 거 이걸 간접적으로 바꿔준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얘기도 써 단락 두 갠데 다 써줬단 말이야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개발도상국 얘기를 써주면서 여기는 동물의 위협 우리 인간의 안전을 이렇게 살짝 바꾼 거야 써줄 얘기는 다 써줬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 거리감 이런 게 빠졌다는 게 아쉬운 거지 자, 지금 1등 답안이야 자, 봐 나는 한편 제 10문 나는 전통윤리 관점에서 인간과 다름없는 만물의 하나로서 동물을 바라보고 하나란 말이 들어갔어 인간과 다름없다 같다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인륜에 대한 동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강조한다 이게 좀 오바야 우리가 개미의 삶의 질을 젓가락하지 말고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데 개미의 삶의 질을 개미랑 놀아주는 거야 아니면 개미를 뭐 해주는 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야 지금 이 포인트는 개미의 삶의 질을 높이자가 아니야 개미를 수단체하지 마라 인간과 같다라는 동중한 관점을 가져라야지 얘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냐고 얘 동물 뭐 있었니 거기에 나온 게 응? 메뚜기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데 지금 얘 질을 얘 메뚜기를 잡지 말아야 되는 뭐 어떤 사회복지 기금 마련해야 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약간 오바야 논리성의 오바가 있어 약간 요거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지 또 어 따라서 현대사에서 인간의 필요에 동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동물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동물의 복지라는 용어가 동물의 환경을 살려주는 건 맞는데 동물의 복지라는 용어가 좀 안 맞고 요거만 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얘가 서론을 뭘 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우린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동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도 얘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쓸래 이렇게 쓰려면 둘 다 써야 돼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어 친환경적인 또는 동물의 본성을 살려주는 그런 동물원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 앞으로 우리가 그걸 두 가지를 쓸 거라고 미리 예시를 해주는 거지 비밀학 쓸 때 체인으로 비밀강에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 딸락과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가와 나 얘기 대비만 딱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연결할 때 요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의 동물원의 고사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훨씬 납니다 오케이 자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다의 동물원은 현대사에서 동물에 대한 이제 나와 거리적 접근성 향상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고 이거 뭐냐면 거리가 멀어졌는데 책으로만 보던 거를 이제 보는 거 보는 거 동물원에서 충족시켰지만 정작 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자꾸 걸리는데 인간의 편익만 여기 들어갔어 들어갈 단어는 들어갔어 인간의 편익만 위해 각기 다른 동물의 생활 양식과 특성을 무시하면서 반인류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에 대한 접근성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접근성 이 말은 조금 그래 빼고 이렇게 사육된 동물들은 점차 야생의 동물과 괴리되면서 동물 본인의 모습을 잃는다 여긴 괜찮아 들어갈 단어는 들어갔어 그들의 우리 인간 중심으로 동물의 환경을 만들다 보니 동물의 환경과 괴리된 본성을 잃게 만들었다 우리가 말한 그거란 말이지 또한 제 신문 다에 언급한 동물원에서의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정엽고 유쾌한 장소로서의 동물원은 그 의미를 상시할 것이다 별로 중요한 내용을 쓰진 않았어 결국 현재의 동물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을 이어한다 보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소 어긋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래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거 쓰면 안 돼 본래의 목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논리 오바를 했고 아주 쉽게 한다면 첫 번째 인간 중심으로 가면서 동물들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과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는 인간 중심 하나는 인간 공존 그래야 가 나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을 동물을 주로 인간을 위한 수단시한다는 말을 넣으면 되고 그런 걸 넣으면 되는 거지 논리 오바해서는 안 돼 결론은 이제 그러므로 미래의 동물원이 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나름대로 얘는 또 두 가지를 썼어요 두 가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 왜? 가와 나를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첫째로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적극적인 향상을 줄 수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교육적 효과와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한 경험 제공의 장소로서 동물원이 갖는 문화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건 좀 관련성이 좀 적어 억지스러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의 관점으로 가야 돼 그럼 가나의 관점으로 간다면 핵심은 인간의 편리성을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교육적인 효과라는 건 아직 극히 적은 부분이야 왜냐하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실제 와서 보게 한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지금도 와서 실제 와서 볼 수 있어 보고 있어 동물원에서 그게 진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잖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동물원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동물을 만들어야 제대로 보느냐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해결책이 아니야 이거는 알았을 텐데? 자 또한 동물원은 내 동물원 내 동물 삶의 질적 향상 또한 미래 동물원의 조건이다 이는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이 있기뿐만 아니라 장주로 볼 때 생활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낳는다 동물원의 미래 동물원의 조건? 삶의 질 향상? 좀 아쉽지?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동물원의 어떤 본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걸 좀 명확히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인간도 이기고 동물도 이기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동물원의 조건하면 두리무실하잖아 동물원의 조건이 뭔데? 우린 그게 궁금한 건데 바로 동물들의 환경 걔네 본성을 살려주는 이 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두리무실을 끊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야 다 근데 얘는 살짝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넣고 논리 속에 약간씩 벗어난 해결책이 아닌 그냥 바라는 것 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1등 답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나머지 것들 우수 답안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달락을 나눌 필요는 없어 첫 번째 거 보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두 줄짜리 한 달락 이거 만드는 건 없거든 달락 개념을 살짝 이 친구는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친구 글이 조금 더 내가 볼 때는 깔끔해요 깔끔해요 이 친구 글의 제일 마지막 달락 한번 봐봐 해결책을 따라서 미래 동물원은 산업과 도시화로 인한 인간 이해관계에 따른 동물원이 아닌 이제 제대로 쓰잖아 자연 그대로의 동물을 실물로 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에 하여 하며 동물을 인간의 욕구 충족으로 한 도구가 아닌 지구상에서 함께 얻어서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체 동등 나왔지 얘가 훨씬 잘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환경 얘기한단 말이야 토양, 온도, 습도, 생태계 등의 서식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공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얘가 더 정확히 쓴 거지 얘는 해결책 걔는 앞에는 두리뭉실 얘가 실수가 있었다면 첫 달락에서 달락 나누기 실패 그거 정도지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나머지 것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는 더 심한 게 있어 이제 상경결 한번 자 잠깐 1분 심호흡을 하고 나가지 말고 1분 심호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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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